어? 들린다 들리십니까? 걔 목소리가? 여러분 둘이예요? 고소할게요 그냥 오늘 칼리의 제리 칼리의 제리 일단 투툴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칼리킹님 안녕하세요? 와! 플러시가 상당히 아쉬운 방에 오나 봐서 오 어떡해요 칼리킹 참 안타깝게도 없어 아니 이거 선을 세게 넘는 거 아니야? 호호 제가 그러게 오? 어디를? 뭐지? 이렇게?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안녕하세요 칼리킹님 아쉽게도 제가 칼리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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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명적 속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싸우러 가자 나 싸우고 싶어 나 싸움 잘해 저 싸움 잘합니다 싸움 잘합니다 진짜 부사 치에스가 7분에 25개 돼 17개 너 뭐야? 브론즈 게임 나 어떡하지? 나 싸우고 싶은데 난 못 참아 싸움 잘합니다 진짜! 이걸 참아? 난 이거 못 참긴 해. 승리! 마이징! 고스트 선수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요새 ASMR ASLR 도네이션이 주행인가요? 이게 주행 맞나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면내외 최선을 다해서 도포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간지럽다고요. 길을 길게 침냅니다. 땡겨! 저만은 왜 저만은 왜 끌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야. 한 방에 있어. 플리츠 플라잉키는 한 방을 믿고 간지 믿을게요. 플리츠 플라잉키는 어? 여보 안 돼요? 선생님? 없어요? 워어요? 그렇지. 믿고 있었어요. 한 방 있는800 저만은... 왜 저것은 여지 log 1 2 B리찌롱 우.? 오오! 땡겨! 왜 싸워 얘들아. 갑갑이. 잘했다. 플리츠 플라잉킥 믿고 있었다고. 자 제리할 때 여기 꽃에 붙어서 여기 누르시면 바위 아래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시면 쭉 가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와줍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예스! 어 뭐야 뭐야. 여기 갑자기 급발치네요. 오우! 호우! 으아아아아아! 빰! 기를 모아 쏘시란 말이에요. 너무 멀리 어떡할 건데요? 안 돼!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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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드로 때려.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